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말띠의 타고난 돈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말로 자를 보면 그 속에는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기도 하죠. 왕성하게 성장을 하는 그 힘을 의미하는데요. 오시라고 하면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를 우리가 오시라고 하죠. 이 말의 시간인 이 오시는 생명을 키워내는 햇볕이 하루 중에 가장 뜨겁고 또 밝게 비추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재물이 크게 늘어나는 것에 암시라고 보셔야 되고요. 또 신생아를 출산을 할 때 어떤 분들은 그래서 오시가 이 오복이 있는 시간이라고 해서 이 오시의 그 시간을 맞추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만큼 그 말의 시간이 갖는 그런 암시 속에는 바로 오복이 들어있고 그 오복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이 재물복이 동시에 들어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말띠의 돈복은 민첩한 행동에서 나옵니다. 말이 갖는 그런 질주의 본능이 바로 운세 설명에서는 먹을 것을 민첩하게 얻는 그런 말이 갖는 장점으로 또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은 말띠가 갖는 아주 돋보이는 그런 경쟁력이 되기도 합니다. 말띠의 돈복은 천기에서 나옵니다. 말의 울음소리는 그 안에 천기가 들어있다고 하죠. 고대에서는 그래서 이 말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서로 교신도 주고받고 했는데요. 이 말의 울음소리를 그래서 신성스러운 그런 신의 세계와 또 인간 세계를 연결짓는 그런 소리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말을 대하다 보니 말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그 미리 죽음을 예시받는 그런 일로 또 참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말에 대한 인간들의 그 시각은 아주 남달랐고요. 천기를 지닌 그런 동물로 이 말을 바라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말띠의 돈복은 타고난 신용에서 나옵니다. 말띠들은 성격이 치밀하고 꼼꼼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관념이 열두띠 가운데 아주 투철한 띠가 바로 말띠입니다. 자신에게는 아주 엄격하고요. 또 반대로 타인에게는 너그러운 게 바로 이 말띠들입니다. 이런 특징은 말띠가 타인들에게 높은 신용을 얻는데 크게 그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말띠의 돈복은 적토마의 이상에서 나옵니다. 적토마는 맹렬히 질주하는 진주적인 기질을 뜻합니다. 뒷걸음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운소에서는 이것을 무한한 성장의 힘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힘에서 말띠의 돈복은 더 크게 터지는데요. 말띠의 돈복은 풍요로운 기운에서 나옵니다. 먹을 것이 지천에 널린 이 풍요로움의 상징이 말띠 운소의 특징입니다. 오시의 그 식탁은 가장 햇볕이 강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차려진 식복을 의미합니다. 말띠들은 이런 타고난 그 물질적인 풍요의 기운 때문인지 그 있든 없든 아주 잘 베푸는 그런 띠가 바로 말띠입니다. 말띠의 돈복은 두령의 운기에서 나옵니다. 오시의 태양이 살찌우는 것은 풍요로움을 뜻합니다. 그런 바탕 속에 이 말띠들은 무리 가운데 우두머리가 됨을 뜻합니다. 두령의 운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축제라고 하는 것은 이 재물을 모아가는 그런 복을 말하는데요. 그런 복을 타고난 게 바로 이 말띠입니다. 그래서 크게 그 사업가로 이름을 떨치는 사람 가운데 말띠들이 아주 많고요. 간단히 그 말띠의 돈복을 좌우하는 몇 가지 그 키들을 알아봤습니다. 역마의 기운이 돈복으로 연결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고요. 해외라도 나간다든지 무역을 한다든지 이민이나 유학 이런 게 그 동선이 크게 확장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특징들이 말띠들에게는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질주하는 이런 말에 힘찬 재물복을 크게 이루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감성수채화TV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 운세의 기운,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데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운세정보, 풍수정보, 꿈해석정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중년에서 실버세대까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자기개발과 감성충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